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연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초음파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 나란 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송도 초음파 교육과정 안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임상일을 대상으로 초음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초음파 보험화 시대를 앞두고 임상진료의 필수적인 초음파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되고 2016년 2월 23일 현재 253호가 발행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초음파에 관한 여러가지 소식과 제의변한 정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무료 초음파 강좌입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제작한 다양한 초음파 강좌 증명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김일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화면에다가 누르시면 최신 초음파 증명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 개 이상 공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롭게 용초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용초사 모임은 용산총파사랑 모임입니다. 두 달간 총 8회 매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총파 강의와 행정코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산에 있는 신계동의 대림이 편안시아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일요일이나 금요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열맹정원이고 참가비는 55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3월 4월 2기 과정은 예약이 만료됐고 지금 5월 6월 제3기 대기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갑상선 워크샵을 마련했습니다. 제1회로서 2016년 4월 3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총파, 갑상선 총파 강의, 스캔법, 팬텀을 이용한 FNA를 진행합니다. 5명 정원이고 참가비는 22만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QNA 회원을 모집합니다. 선생님들이 총파 진료하다가 어문나는 증례를 카톡으로 010-4531-2089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년 회비는 22만원이고 많은 선생님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파 증례를, 총파 증례가 있으면 이걸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질문하고 정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보내드리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회원을 하시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카톡을 통한 QNA로서 총파 실력이 정말 많이 늘고 또 총파 검사하는데 옆에 제가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든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 총파 교육과정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총파 공부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파 핸존 스캔법 DVD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파 스캔을 잘할 수 있는 동영상인데 DVD 7장에 33만원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호응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